노비가 도망가다 잡히면 그 자리에서 죽겨 죽는데 별보는 기구 때문에 명나라에 간다고? 네놈이 도망가는 산채로 욕실을 내기로 했다. 별의 미친 조선의 노비로입니다! 대국의 역사에 따른 명의 역사가 아니면 확신할 수 없느냐? 조선의 하늘을 살펴서 1월 10일 추보해야겠다는 생각을 나와 나의 백성을 가둬들여는 모든 자들이 지켜보게 할 것이다. 조선의 하늘을 살펴볼 것이다. 유 straight나 하늘을 살펴볼 것이다. 한 번 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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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ют 식사에 다시 돌아가야 하는 느낌이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